부산에서는 올해부터 어떤 제도가 달라질까요? 부산시는 근로자와 소상공인,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전영 기자가 2023년 달라지는 부산 시책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에 더해 필요한 경비를 보존해주는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은 전년 대비 1.9% 인상돼 시금 1만 1074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인 점을 감안하면 월 법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월 30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또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납부할 경우 10% 세액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 세액 공제로 축소됩니다. 지역 대학생을 위한 지원 정책은 일부 확대됩니다. 부산 지역 소재대학의 대학생과 학부 졸업생의 경우 2016년 이후 대출분에 대해 학자금 대출 상환 이자가 지원됩니다. 또 부산 지역 소재대학의 정보통신 및 상경 분야 3학년 이상 재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학기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지역 인재 장학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형은 8,000원, 중형은 1만 2,000원으로 각각 2,000원, 3,000원이 할인됩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 지원금 대상 규모도 확대돼 전기 승용차의 경우 기존 7,900대에서 1만 3,160대로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출산 보육 분야에서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에 대해 부모 급여 지급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활을 대상으로 만 0세는 매월 70만 원, 만 1세는 매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라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우산 비닐 4개 항목이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추가됐습니다. 또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의무가 강화됩니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시설 출입구에 장비 사용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는 문화 소외계층 23만 7,826명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을 위해 1인당 11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부산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